안녕하세요 애틀란타 사는 애틀맘이에요 이민자들은 사실 설날 추석 이런 대명절도 챙기기 어렵잖아요 저는 항상 옆에서 친정엄마처럼 챙겨주시는 분이 계셔서 이번 보름에도 오곡밥과 9가지 잡곡으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녹두전 이거는 연근 흑임자 샐러드 얘는 부추무침 이거는 넙적 잡채 이거는 무슨 나물이 이렇게 많아 글쎄 제사시네 보름나물이 오늘 보름나물 이렇게 종류가 많아 오늘 어제가 한국 우리는 오늘이 보름이에요 왜? 저거 제일 맛있어 하실 텐데 녹두전이 그래 갖다 줘 이거 연근 샐러드도 드실 텐데 어 그것도 잘 먹어 좋아하실 것 같은데 내가 사진 찍는다고 막아서 그런가 봐 영어로 뭐지? 뭐지 연근이? 애틀랜타 출신 농구선수 전태풍씨 아버님 어머님도 함께 오셨는데요 아버님은 미국 분이시라 안 드실까봐 언니가 더 세심하게 챙겨주셨어요 지금은 한국에서 연예인처럼 활동하고 계시는 전태풍씨 어머님이 정말 재밌으시고 말을 너무너무 잘하시거든요 오늘은 좀 쑥스럽다고 하시고 다음에 제 영상에서 이민이야기를 시리즈로 담아보기로 했습니다 나 이거 진짜 숙주인 줄 알았는데 너무 맛있어 언니 너무 얇게 쳤나 얘 엄마가 바꾼 거 한 거여서 어린 거 어떤 거 언니 이거는 뭐예요? 이건 아주까리 저쪽 집에서 농사진 거 이건 진짜 오리지널이야 우리 남편이 엄청 좋아해 이거는 저거지 저거 그거 뭐예요? 이거 나을 거 같아 무청 아 이게 무청이야? 응 이건 뭐야? 그거는 연근 샐러드만 된 거래요 되게 맛있다 맛있지? 달달한이 우리 남편만 안 먹어 사과하고 약간 달짝지존하는 소스 모양이에요 이 남편만 안 먹어 뭘 알려줘 연근 연근 난 그거 먹는 거는 안 돼 저는 단 걸 안 좋아하시는데 너무 맛있지잖아 연근 이거 건강에도 좋은가? 이거 맛있고 저게 건강에도 좋아요 저도 이렇게 못해요 안 물어봤어 내가 그렇지 않냐고 아메리칸 샌드위치 디레딧 쳐서 줘 오빠는 더 가까워 그리고 우리의 치킨은 치킨과 파마잔 간단한 한국말들은 다 아셔서 한국말로 때로는 또 영어로 대화를 하는 동안 저는 또 언니네 집자랑을 잠깐 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언니네 집도 화장실과 부엌 중심으로 올 수리를 하셨어요 물론 여기에 있는 모든 재료들은 아메리칸 홈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혹시 집 수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 또는 정말 화장실하고 부엉만 바꾸면 미국 집에서는 거의 집 수리 다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싱크대 정말 저렴하게 고급스러운 싱크대로 바꾸고 싶으신 분들은 아메리칸 홈에 가셔서 물건 보시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언니도 언니가 직접 설계를 해서 이렇게 꾸며였습니다 거기 가시면 설계해 주시는 한국 분이 계시긴 한데요 어떻게 디자인하고 어떻게 하고 싶은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쁘죠? 잘했죠? 언니네 집이나 저희 집에서 싱크대에 설치하고 또 구성한 것들 보고 싶으시면 연락 주시면 애틀란타에 계신 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니는 모든 가전제품도 아메리칸 홈에서 구매를 하셨어요 냉장고도 사실 제가 산 것보다 훨씬 최신형입니다 이렇게 문장에서 제 유튜브 틀어 놓고 가전제품, 냉장고, 오븐, 여러 가지 가전제품도 아메리칸 홈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어요 제 이전 영상 한번 보시고요 제가 다음에 아메리칸 홈에 직접 방문해서 소개 영상 한번 더 찍어 올리도록 할게요 싱크대 가전제품 모든 전등들이 다 언니는 거기서 구매를 하신 거고요 오래된 싱크대는 이렇게 거라지에 설치를 해서 또 다른 작은 부엌처럼 냄새나는 한국 음식들은 여기서 하고 계세요 아이디어 괜찮죠? 아들이 대답해야지 언니가 하래 아들이 대답하래 오면은, 오면은 되는 거지? 응? 알았어? 네 미국 이민생활에서 친정엄마처럼 친정언니처럼 살펴 주시는 분이 계셔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애틀란타 이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애틀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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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